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손홍배입니다 오늘 2022년 처음으로 KT를 알려드립니다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오늘은 저희가 또 처음으로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저희 기술정책실에 정호진 선임연구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KT를 알려드립니다인데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기술정책실에서 일하고 있는 정호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2022년 첫 번째 촬영에 또 첫 스튜디오 촬영에 저를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이가 이제 좀 되고 제가 10년 전 사진이랑 제 사진이랑 비교해볼 때 좀 최근에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인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뽀샤시하게 잘 나올 수 있는 환경에서 조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조명이 많은 데서 촬영해본 게 처음이라 좀 잘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호진 선임연구원님은 작년에 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 이제 경력직으로 오셨는데 이전에는 항공우주연구원 사실은 이제 되게 잘 알려진 정부 출연연구기관인데 저희 연구원에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학부 때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석사 때 기술경영 정책 이런 쪽을 전공을 했는데 이쪽 분야의 전공 특징이 산업 간 경계를 넘나둘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우주 분야에서 10년 정도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이쪽 분야에서 쭉 경력을 쌓을지 아니면은 이제 한번 필드를 전환해서 새로운 경력을 만들지 고민을 하게 됐었는데 최근에 뉴스페이스 시대라는 이름을 빌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융합이 다양하게 벌어지는 환경이 되면서 이제 꼭 항공우주 쪽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기여할 수 언젠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를리 로벨 교수님이 쓴 인재쇼크라는 책에서 서로 이제 인재를 뺏기고 빼앗고 하는 싸움이 벌어지고 그게 소송까지 많이 이어지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생각을 그 책을 보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을까 좀 고민을 했었고 전자기술 분야가 우리나라가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삶의 양식을 밀접하게 바꾸는 데 기여를 가장 많이 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좀 더 확대하고 싶으신 거였나요? 네 그런 부분도 당연히 고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하셨던 그 인력의 교류를 통해서 융합이 일어나고 혁신이 일어난다는 게 저는 되게 와닿는 얘기 같아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본 적은 없는데 저희 기관에도 어떤 항공우주산업과의 융합 이런 것들을 좀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경력 중에 저희가 좀 보고 특별하게 봤던 부분은 작년에 이직하셨는데 나이가 30대 후반이셨어요 사실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이직을 준비하거나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하신 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잠을 쪼개서 자면서 처음 저녁부터 면접 마지막까지 준비할 때까지 일과 시간 외에 남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조금 힘에 붙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 특별히 힘든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저희 채용 과정에서 나이가 들어서 좀 불리했다 그런 점은 없었고요 네 특별히 그런 점은 못 느꼈었습니다 네 저희 그 전자부품... 아니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채용에 있어서 어떤 경력직이나 나이 같은 거에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이직을 하셨을 때 다른 좀 본인보다 어린 친구들이 많으면 적응하는 데 어려움도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적응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일단은 항공우주 분야에서 정책이라는 직무로 8년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아주신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저한테 기대하시는 직무 성과나 역량 뭐 이제 일을 처리하는 방식 등등 종합적으로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것 같고 그중에 이제 기술정책실이나 이쪽 업무를 하면서 조금 변화를 시켜 나가거나 새롭게 적용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좀 이런 걸 활발하게 좀 도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으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는 이제 저희 기관과 저희 부서가 갖고 있는 고유한 역할이나 업무 이런 것들에 잘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둘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없으시고요? 어려움, 네, 어려움은 네, 지금 저희 같은 부서원분들이 워낙 또 실력적으로나 인성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로 칭찬을 하면 어려움이 있는 건데 네, 어려움 사실은 근데 환경이 변화되면 뭐 크든 작든 어려움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이제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어려움은 없는 걸로 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R카드 연구자 카드 작성해 주신 걸 봤는데 전에 이제 항우연 항공우주연구원에 있을 때도 정책연구부 저희 연구원에 오셔서도 기술정책실 다 이제 정책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데 특별히 뭐 정책에 관심이 높으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제가 학부 때 산업공학을 전공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학부 때부터 이 기술경영 그다음에 기술정책 관련된 공부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져온 관심 때문에 대학원도 가게 됐고 또 이쪽 분야에서 일을 계속 쭉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한 나라의 어떤 전략 방향성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단순히 기업의 단위를 넘어서 정부라고 하는 한 국가의 단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이라서 이제 되게 중요하고 국민한테 영향을 주는 건데 정책지원 업무를 하시는데 이런 거 하실 때 보면 주변에 박사학위 있으신 분도 많고 하잖아요 네 실제로 아직은 없으신데 박사학위 없이도 업무의 문제는 없으세요? 일단 그 박사학위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도 있지만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를 본인만의 방식과 방법론을 갖고 심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검증의 결과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쪽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을 잘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없어도 일을 못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어떤 업무 경험이나 감각 그 다음에 본인의 열이나 학습 정도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책 업무를 10년 넘게 이제 이어가시기 때문에 아마 하시는 말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굳이 여쭤본 이유는 저는 박사학위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 연구원은 이직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이제 장관상을 수상하시고 넘어오셨어요 전에 회사에서 받고 오셨는데 어떻게 좀 서운해하지 않나요? 전에 회사에서 이렇게 상까지 줬는데 이직을 해버리니까 어떠세요? 잘 아시다시피 장관상이 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러실 것 같고 수상 지원할 때 적는 공적 조서에 제가 이제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한 8년 정도 일한 기간 동안에 쌓은 공적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네 좀 먹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후배분들 동료분들한테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뭐 받을만해서 받았다라는 생각이신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학회 발표 중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연구 결과가 있으신가? 사실은 연구자 카드에 아직 적지는 못했는데 투고해서 심사 중인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그 2050년까지 우리나라 항공우주 방향성 관련된 논문 이제 방법론적인 측면 그다음에 실무적인 측면에서 작성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자랑하고 싶다기 보다는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론적으로 그 전략 기획이나 비전 수립할 때 그 이론적인 방법론들을 잘 적용하지 않는데 그 오픈 스트레티직 플래닝 기법이나 그 다음에 콜라버레이티브 폴사잇이라는 방법론을 이제 적용을 했었고 이제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실제로 2050년까지 실제로 일할 사람들이 모여서 또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1박 2일 합숙 워크샵도 4번 5번 이상 하면서 8개월 기간 동안 만들었기 때문에 좀 참여하신 분들도 의미있게 생각하고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작업이었고 그런 작업의 결과가 논문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게 조금 기억에 남고 나중에 만약에 잘 돼서 게재가 된다고 그러면 연구자 카드에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되게 좋은 성과가 될 것 같은데 그럼 만약 게재가 안되면 그거는 자랑할만한 성과가 아닌가요? 어 이제 다른 논문에 또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논문은 원래 한 곳이 안되면 다른 곳으로 또 시도를 하곤 하죠 네 다른 별다른 취미나 그런건 없으세요? 저희가 적어주진 않으셔가지고 네 취미는 보통 보통 그냥 매일 즐겨하는 취미랑 그 다음에 마음 맞는 분들끼리 어쩌다 한 번씩 모여서 하는 취미가 있는데 매일 하는 취미는 음악 감상이랑 산책을 즐겨 하고 있고 탁구랑 자전거 타기는 이제 대학교 친구라든지 회사 선후배분들 중에 이제 또 즐겨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끔씩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탁구랑 자전거 같은 경우는 동아리가 연구원에 있어요 네 거기 가입하셔서 활동하셔도 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동아리가 종류도 되게 많고 활성화되어 있어서 좋은 경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신지 1년이 아직 안 되셨는데 네 앞으로 저희 캐티에서 네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네 일단은 제가 원래 좀 신중한 타입이어서 한번 어디에 방향이나 가닥을 잡으면은 꽤 오랜 시간 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40대 50대를 이제 캐티에서 그 선배분들께서 지금까지 잘 쌓아오시면서 성장해온 배경에 있는 문화나 유산을 잘 좀 이어나가서 기관의 발전을 하고 좋은 정책기획이나 사업기획들 그 다음에 기관 전략들이 나올 수 있도록 어 기여를 하는 게 제일 큰 목표이자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답변 중에서 제일 멋진 남편인데 저희가 항상 이제 요런 유튜브 콘텐츠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저희 공식 유튜브 채널에 기술 소개도 하고 이렇게 연구자 소개도 하는데 연구자 소개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원에 오고 싶어하시는 그 젊은 예비 취업자 분들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그럼 저희 연구원에 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미국 애들한테 조언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그 캐티는 제가 한 반년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지내본 결과 여러 가지 장점이 되게 많은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 갖고 있는 장점과 민간 부분에서 갖고 있는 장점들을 두루두루 모아놓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우리나라에서 아주 핫하고 잘하고 있는 연구 분야들을 다양하게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저처럼 이제 항공우주 분야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다르게는 원자력부터 해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오신 분들이 모여서 융합을 하든지 어떤 일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거나 창출해서 발전시키기에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참 좋게 생각하고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어떤 자신이 해왔던 분야에 상관없이 저희 연구원에서는 융합 혁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지원하셔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의미세요? 물론 당연히 이제 저희가 전자기술 연구원이기 때문에 전자기술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으면은 더 좋을 것 같고 연구부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제약을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길 시간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